교훈 1. 요즘 너무 바빠서. 안나, 요즘 너무 바빠요. 긴장을 풀고 자연을 즐기려면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음, 이번 여행은 그걸 위한 완벽한 여행이 될 거예요. 전적으로 동의해요. 존번자 팜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숲속을 하이킹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우리의 모습이 벌써 떠오릅니다. 그리고 호수 옆에서 고요함에 흠뻑 젖어 고요한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물론이죠. 안나 일상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탐험하고 숨막히는 경치를 감상하고 싶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안나 혼자만의 시간을 내서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게 중요해요. 이 여행은 긴장을 풀고 재충전하고 자연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완벽한 휴양지가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동의할 수 없어요. 안나 균형을 찾고 영혼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필요한 게 바로 그거지. 이강, 최근의 취미로 그림 그리기 시작했어요. 안나, 저는 최근의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정말 기뻤어요. 멋지네요. 존, 취미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고 성취감을 줍니다. 이보다 더 동의할 수 없어요. 안나 그림을 그릴 때마다 평온함과 창의성이 느껴져요.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물론이죠. 마치 자기 표현의 한 형태로 우리의 열정과 관심사를 탐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기타 취미 활동 등 일상생활에 특별한 활력을 더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해요. 안나, 취미는 우리에게 일상의 책임에서 벗어나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작은 도피처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무언가를 재충전하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죠. 단순한 취미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긍정과 성취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는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미의 시간을 할애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잘 말할 수 없었어요. 애나우리의 취미를 계속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도록 합시다. 수업 3. 거실에서 한 일이 마음에 들어요. 안나, 거실에서 한 일이 마음에 들어요. 지금은 엄청 달라 보여. 고마워요. 존며까지 작은 변화를 줬는데 방 전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맞아요. 안나, 아주 작은 조정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때로는 세부 사항이 전부일 때도 있습니다. 색깔 개, 베개 몇 개, 새 페인트를 칠하면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새로운 룩을 완성하기 위해 항상 전체 점검을 거칠 필요는 없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죠. 바로 그거야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그 결정들이 어떻게 합쳐지는지에 대해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관건이죠. 잘 배치된 장식 몇 개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좋은 디자인은 공간의 조화와 균형을 만드는 것이며, 사소한 변화도 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가구를 재배치하거나 개성 있는 소품을 추가하는 것만큼 간단한 것이 방에 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네요. 안나, 작은 변화가 방을 완전히 바꾸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물론이죠. 존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고 개인 스타일과 취향을 반영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전부입니다. 레슨 4. 옷장을 새로 고칠 생각이었어요. 안나, 옷장을 새로 고칠 생각이었어요. 새로운 걸 시도해 보고 싶어요. 잘됐네. 존, 실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의 스타일을 뽐내세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항상 옷을 고를 때 안전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이제 바꿔야 할 때가 됐어요. 새로운 스타일과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것은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양한 의상을 손쉽게 연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영감을 주네요. 저도 제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환상적이야. 존, 다양한 색상, 패턴, 액세서리를 시도해 보는 것이 얼마나 상쾌한지 놀라실 겁니다. 자신이 입는 옷에 대한 자신감과 개성을 소유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물론이죠. 패션은 예술입니다. 자신만의 걸작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평범함에서 벗어나 나만의 스타일을 발전시킬 준비가 됐어요. 당신이 어떤 패션 스타일을 연출할지 정말 기대되네요. 존 여정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즐기세요. 고마워요. 안나 여러분의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스타일을 도입하고 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레슨 5.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엔아, 공식 행사가 다가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할까요? 동의해요. 존이란 경우에 대비해서 옷을 입는 것이 항상 더 좋습니다. 정장이나 드레스 같은 좀 더 격식 있는 옷을 입어야 할까요? 네, 적절할 것입니다. 옷을 덜 입는 것보다는 차려입는 편이 낫습니다. 비슷한 행사에 참석했을 때 적절한 옷을 입지 않아 어색함을 느꼈던 때가 기억납니다. 좋은 교훈을 얻었네요.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은 행사와 주최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나타냅니다. 물론이죠. 또한 적절한 옷을 입었을 때 자신감과 편안함을 느끼는 데도 도움이 되죠. 또한 드레스 코드를 준수하면서 개성 있는 스타일을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건 사실이야. 정장 차림의 경계 내에서 액세서리나 색상 선택을 통해 우리만의 개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를 따르는 것과 자신을 표현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보다 더 동의할 수 없어요. 안나 준비를 잘하고 행사에 맞게 옷을 입도록 합시다. 물론이죠. 존엿을 약간 과하게 입는 편이 항상 옷이 부족하다는 느낌보다는 낫죠. 제 6강. 축구에서 당신은 누구를 지지하나요? 에나,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축구에서 누구를 응원하나요? 글쎄요. 저는 브라질 팀의 열렬한 팬이에요. 그들은 항상 경기에 그런 에너지와 기술을 가져다줍니다. 아, 브라질은 축구의 강국이네요. 그들은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훌륭한 선수들을 배출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들이 재능과 창의성을 발휘하며 플레이하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매력적입니다. 저는 항상 독일 팀을 지원하는 편이었어요. 그들은 강력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전술적으로 정밀한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독일은 절제되고 효율적인 플레이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확실히 강력한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팀을 응원하더라도 축구가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게 스포츠의 묘미야. 존, 동지혜와 우호적인 경쟁을 불러일으키죠. 참으로 전 세계 팀이 보여주는 열정과 기술을 목격하는 것은 언제나 신나는 일입니다. 경기를 보고 다양한 팀이 그랜드 스테이지에서 어떻게 경기하는지 보고 싶어요. 스릴 넘치는 토너먼트가 될 거예요. 엔아 월드컵을 즐기고 경기 정신을 기념해 봅시다. 레슨 7. 멕시코 요리와 태국 요리의 퓨전이었습니다. 엔아, 어제 이 새로운 요리를 먹어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멕시코 요리와 태국 요리의 퓨전 요리였어요. 흥미롭게 들리네요. 존, 맛의 조합은 어땠나요? 정말 놀라웠어요. 멕시코 향신료가 들어간 매콤한 맛도 있지만 태국 재료에서도 약간의 단맛이 느껴졌어요. 맛의 균형이 잘 잡힌 것 같네요. 저는 다양한 요리가 한데 어우러져 독특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맞아요. 안나, 두 요리의 친숙한 요소를 한 접시에서 맛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퓨전 요리는 정말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미각과 요리 경험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어요. 마치 한 가지 요리의 전통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요리 어드벤처 같아요. 다양한 향신료, 허브 및 요리 기술의 조합이 어떻게 조화로운 맛을 만들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물론이죠. 이는 요리 세계의 창의성과 혁신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퓨전 요리를 지금 직접 먹어보고 싶어요. 따뜻함과 단맛이 기분 좋게 섞인 것 같네요. 강력히 추천합니다. 안나, 맛의 폭발로 더 먹고 싶어질 거예요. 앞으로 퓨전 요리도 꼭 눈여겨볼게요. 새로운 요리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맞아요. 안나 다양하고 멋진 음식의 세계를 계속 탐험하고 받아들이세요. 수업 8. 대부분의 소유주는 보증금을 선불로 요구합니다. 앤아, 아파트를 빌릴 생각이었어요. 대부분의 소유주들이 보증금을 선불로 요구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일반적인 습관이야. 존, 소유주가 재산을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해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때 고려해야 할 추가 비용일 뿐입니다. 사실이지만 임차인이 자신의 헌신과 책임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보증금은 잠재적인 손상이나 임대료, 미납에 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그거야 소유주가 안심할 수 있고 재산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리스 종류 시 환불이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손상이 없고 임대료를 모두 지불한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습니다. 전액 환불을 받으려면 숙소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이죠. 장소를 마치 내 것처럼 관리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습관입니다. 서명하기 전에 임대 계약서를 자세히 읽고 입금 조건을 이해하겠습니다. 현명한 접근법이네요. 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마워요. 안나 여러분의 조언은 소중합니다. 임대 및 보증금 처리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해 두겠습니다. 천만에요. 존재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좋은 숙소를 찾고 원활한 임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레슨 9 오늘은 식료품을 살 생각이에요. 안나, 오늘은 식료품을 살 생각이에요. 선호사항 있으세요? 글쎄요. 항상 필요한 일반 아이템을 사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가격을 염두에 두세요. 좋은 지적입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평소에 필수품을 고수하고 불필요한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시다. 계획처럼 들리네요. 좋아요. 양상추도 좀 먹자. 샐러드가 너무 먹고 싶어졌어요. 그건 건강한 선택이야. 존양상추는 식사에 신선함을 더해줄 거예요. 확실히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식료품점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구매하기 전에 품질을 확인하십시오. 좋은 생각이야. 안나, 신선하고 아삭한 양상추를 먹고 싶어요. 물론이죠. 신선한 농산물을 고를 때는 항상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했습니다. 가게에 가서 샐러드에 넣을 양상추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사러 가자. 계획처럼 들리네요. 좀 가서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봅시다. 제 10강. 꼭 해봐야 할 조직 해킹이 있나요? 아나,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왔는데 가끔은 벅차게 느껴지기도 해요. 제가 시도해 볼 만한 조직 해킹이 있나요? 물론이죠. 좋은 유용한 방법 중 하나는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치우세요. 말이 되네요. 잡동사니를 없애면 더 체계적인 공간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킹은 다양한 아이템을 위한 지정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열쇠, 지갑 및 기타 자주 사용하는 물품을 보관할 장소를 따로 마련하세요. 그거 좋은 생각이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면 검색하는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레이블 또는 색상 코딩 시스템을 사용하여 항목을 쉽게 분류하고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고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해킹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앱이나 디지털 캘린더를 사용하여 작업과 약속을 추적하세요. 좋은 제안이네요. 중요한 정보를 모두 한 곳에 모아두고 필요에 따라 미리 알림을 설정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루틴을 설정하고 그것을 고수하십시오. 업무와 집안일에 대해 일관된 일정을 세우면 조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루틴이 어떻게 제 일상의 체계와 질서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알아요.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존. 이러한 해킹을 구현하면 더 쉽게 정리된 상태를 유지하고 필요할 때 물건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마워요. 안나이러한 조직 해킹은 실용적이고 관리가 용이합니다. 도입을 시작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천만에요. 존재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자. 엔아, 새 아파트를 찾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운이 없었어요. 적절한 곳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목록을 검색해 보았지만 좋은 옵션이 빠르게 선택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기준에 맞는 장소를 찾으면 신속하게 행동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몇 명의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하여 이용 가능한 옵션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현명한 행동이네요. 존. 부동산 중개인은 종종 더 많은 숙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전문 가이드가 있으면 과정을 덜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지역이나 지역으로 검색을 확장하는 것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네, 다른 동네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렸어요. 좋은 전략입니다. 때로는 완벽한 장소가 처음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동네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 요구 사항을 유연하게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타협에도 마음을 열어두면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현명한 접근법이네요. 존 필수 아이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부 선호도에 대해서는 기꺼이 타협하세요. 인내심과 약간의 운이 있으면 곧 올바른 곳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그러실 거예요. 존낙담하지 말고 계속 검색해 보세요. 딱 맞는 아파트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앤아, 긍정적인 자세로 계속 찾아보도록 할게요. 레슨 12. 루틴을 정립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나, 저는 루틴을 정하려고 노력해왔는데 제가 집중하고 있는 한 가지 측면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거예요. 훌륭한 목표예요. 존, 균형 잡힌 식단은 전반적인 건강과 엘빙에 중요합니다. 물론이죠. 저는 다양한 식품군에 다양한 식품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과일, 채소,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 및 건강한 지방을 포함합니까? 네, 맞아요. 제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섭취하고 싶어요. 이는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몸에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공 식품과 첨가당 섭취를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 계획은 훌륭한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선택을 하고 충동적인 식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과식하지 않도록 분량도 신경 쓰고 있어요. 부분 제어가 핵심입니다. 건강한 칼로리 섭취를 유지하고 과도한 섭취를 방지합니다. 이렇게 변경하게 되어 기쁩니다. 벌써부터 활력이 넘치고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듣다니 환상적이야. 존, 건강한 선택으로 몸에 영양을 공급해 준 것에 대해 당신의 몸은 고마워할 것입니다. 고마워요. 안나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이지만 저는 제 건강을 위해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존, 계속 노력하세요. 앞으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나, 건강한 생활과 우리 자신을 돌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레슨 13. 우리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기 애나, 저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는지 생각해 봤어요. 좋은 지적이네요. 존세로운 것에 도전하고 낯선 지역을 탐험하는 것은 흥미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야 때때로 우리는 익숙하고 편한 것에 집착하느라 스스로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면 성장하고, 배우고, 새로운 재능과 흥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함으로써 우리는 시야를 넓히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겁이 날 수 있지만 보상과 개인적 성장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이죠.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한계를 뛰어넘으면 개인적 발전과 직업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듣게 돼서 반가워요. 존, 미지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장은 우리의 안전지대 밖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존,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으면 자기 발견과 새로운 성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에게 도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정말 대단한 사고방식이네요. 존, 미지의 세계를 계속 받아들이면 계속해서 번창할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안나 여러분의 격려와 관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개인적 성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안나, 지난주에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존 당신이 그걸 꺼내줘서 기뻐해져도 생각해 봤어요. 좋아요. 몇 가지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기억이 나요.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이 제안은 내부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망하게 들리네요. 목표로 사물 특정 영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우리가 다루고 싶은 영역 중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어크플로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말이 되네요.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면 더 휴가적으로 협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맞아요. 또한 자동화 도구를 구현하여 수동 작업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화는 확실히 생산성을 높이고 다른 중요한 작업을 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조직을 위해 프로젝트 관리 전략을 검토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지연을 방지하고 원활한 실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원 교육 및 개발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직원의 성장에 투자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전반적인 성공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제안서의 가치를 알게 되어 기쁩니다. 존, 상당한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안나, 회의 일정을 잡고 세부 사항을 더 자세히 논의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계획처럼 들리네요. 존의일을 열고 더 많은 정보를 모아서 발표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안나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 일에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천만에요. 존의 제안이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기대가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안나, 이를 실현하고 조직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시다. 레슨 15. 이 앙증맞은 펜던트 목걸이 보셨나요? 안나, 이 앙증맞은 펜던트 목걸이 보셨나요? 사랑스러워요. 작은 돌이 우아함을 더합니다. 네, 봤어요. 존,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워요. 섬세한 디자인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언니 생일 선물로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우아하고 절제된 주얼리를 좋아해요. 사려 깊은 선택이야. 존, 그녀가 정말 사랑스럽고 의미 있는 선물에 감사할 거라고 확신해요. 작은 돌이 은은한 반짝임을 선사합니다. 그녀의 스타일에 완벽하게 어울릴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주얼리를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작은 디테일들일 때도 있어요. 펜던트의 디자인도 다양합니다. 캐주얼이든 정장이든 다양한 경우에 착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네요. 존 다양한 의상에 쉽게 매치할 수 있는 주얼리는 언제나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기쁩니다. 가서 구매할게요.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분명 그럴 거야. 존사려 깊고 아름다운 선물 선택입니다.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너, 여러분의 의견이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천만에요. 존재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언니가 목걸이를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완벽한 선물을 찾고 누군가의 하루를 좀 더 밝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16과, 정보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나, 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니 투표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존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면 우리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맞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실적과 중요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출발점입니다. 이들의 과거 행동과 입장을 이해하면 이들이 미래에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된 정책과 계획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제한된 해결책이 경제, 의료, 환경 등의 문제에 대한 우리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의 자격과 경험을 조사하여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건 중요해요. 종관련 분야의 역량과 전문성은 공무원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청렴성과 윤리적 기준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투명하게 행동하는 리더를 원합니다. 물론이죠. 신뢰성과 윤리적 행동에 대한 헌신은 선출된 대표자들의 필수 자질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을 얻으려면 다양한 정보 출처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어요. 평판이 좋은 다양한 출처에 의존하면 편견을 피하고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가치에 부합하고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하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잘했어. 존, 정보를 수집하고 책임감 있게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도록 노력합시다. 고마워요. 안나와 함께 힘을 합쳐 지식과 사려 깊은 마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업 17. 체류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도시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애나, 이제 숙소를 예약했으니 숙박에 대한 걱정 없이 도시를 둘러볼 수 있어요. 맞아요. 존, 이 문제가 해결되니 안심이 되네요.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어요. 현지 명소를 발견하고 새로운 요리를 맛보고 도시의 문화를 경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존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은 언제나 모험이죠. 그리고 이 도시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꼭 가봐야 할 랜드마크 목록을 만들고 그에 따라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하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요한 장소를 놓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원과 정원이 있다고 들었어요.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특히 북적이는 도시에서는 자연과의 교감이 상쾌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레스토랑에 대한 현지 추천을 찾아보고 정통 요리를 맛보아야 합니다. 확실히 새로운 요리를 맛보는 것도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현지의 맛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박물관과 미술관도 잊지 마세요. 동의하여 존도시의 문화적, 예술적 측면을 탐구하는 것은 교육적이면서도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존 최대한 활용하고 이 새로운 모험의 매 순간을 포용해 봅시다. 정말 기대돼요. 안나, 이 도시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발견하고 경험할 준비가 되어 열린 마음과 마음으로 이 여정을 시작합시다. 제18과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이 있어요? 안나,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존. 저는 자유로워요.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좋아요. 아침에 제일 좋아하는 카페에서 커피 한 잔 해보는 건 어때? 완벽하게 들리네요. 맛있는 카푸치노가 먹고 싶어졌어요. 그때야 해결될서 토요일 오전 10시에 카페에서 만나요. 물론이죠. 제 시간에 갈게요. 정말 기대돼요. 나도 마찬가지야. 안나 따라잡을 기회가 생긴 건 너무 오래됐어요. 동의했습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게 너무 많아요. 빨리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시간을 내서 긴장을 풀고 서로 어울리는 것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토요일은 그럴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될 거예요. 너도 마찬가지야. 안나 조심하세요. 토요일에 좋은 시간을 보내며 뵙겠습니다. 엔아, 다가오는 여행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원활한 여행을 위해 투어를 미리 예약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생각이야. 존 투어를 미리 예약하면 긴 줄을 서거나 예약 가능 여부를 놓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야. 일정을 계획하고 관심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를 통해 안심할 수 있고 각 목적지에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투어를 미리 예약할 수 있나요? 연락해야 하는 웹사이트나 여행사가 있나요? 예,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여행사에서 투어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옵션을 찾아보고 예약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편리하죠?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고 목적지에서 어떤 투어가 제공되는지 알아볼게요. 시간을 내세요. 존, 우리의 선호도와 방문하고 싶은 특정 명소 또는 랜드마크를 반드시 고려하세요. 할게요. 안나, 여러 투어에 이용할 수 있는 특별 할인이나 패키지가 있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현명한 생각이네요. 비용을 절약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어요. 미리 계획하고 있어서 다행이야. 그러면 여행이 더 체계적이고 즐거워질 거예요.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요. 존 추억을 만드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리해 놓는 건 언제나 좋은 일이에요. 투어 예약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곳을 탐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존, 이 여행을 흥미진진한 경험으로 가득한 잊을 수 없는 모험으로 만들어 봅시다. 물론이죠. 안나 잘 계획되고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0과 매장에서 큰 세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앤아, 이번 주말에 매장에서 큰 세일이 벌어진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꽤 바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들어봤어요. 존 이렇게 세일이 되면 가게는 항상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알아요. 그렇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쇼핑을 하다 보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확실히, 하지만 전략적으로 방문을 계획한다면 여전히 판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사람이 덜 붐비는 일은 아침에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매장이 문을 열 때 도착하면 평화롭게 둘러볼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또한 구매하려는 품목의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중력을 유지하고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쇼핑 목록이 있으면 충동 구매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리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입는 것도 잊지 말자. 붐비는 매장을 오랫동안 돌아다니는 것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편안한 신발과 옷을 입으면 쇼핑이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또한 세일 기간 동안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직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아서 반가워요. 존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줄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약간의 계획과 인내심만 있으면 여전히 판매를 활용하여 좋은 거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해요. 존 준비를 하고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쇼핑을 떠나봅시다. 분명 환상적인 할인 상품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기대되어 존 경험을 즐기고 세일을 최대한 활용합시다. 성공적인 쇼핑과 필요한 모든 것을 저렴한 가격에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제 20일과 다가오는 여행을 위해 여권을 준비해야 합니다. 에나, 방금 뭔가 깨달았어요. 다가오는 여행을 위해 여권을 준비해 두어야 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존역권을 미리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완료 날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갱신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공항에서 막판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지연이 발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순조로운 여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와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현명한 조치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골치 아픈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행 중에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물론이죠. 여권을 분실하면 큰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서 다루도록 합시다. 복적지에 필요한 비자 또는 입국 허가증이 모두 있는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좋아요. 복잡한 문제를 피하려면 이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여권 사본도 만들어줄게 항상 백업 문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현명한 예방책이야, 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해 줍니다. 여행까지 몇 주 남았기 때문에 여권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처리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동의했습니다. 걱정 없이 여행을 즐기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여권 준비에 우선순위를 두자. 이에 대해 논의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여행의 필수 요소인 만큼 강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이죠. 준비를 잘하고 여권을 잘 챙기면 원활하고 스트레스 없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여권 준비와 흥미진진한 모험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레슨 22. 다음 나들이에 테마파크에 가도 될까요? 안 나요. 다음번 눌러 테마파크에 가도 돼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존, 정말 멋진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테마파크에 가본 적이 있나요? 네, 있어요. 놀이기구와 어트랙션의 스릴과 흥분이 정말 좋아요. 들어서 반가워요. 우리 둘 다 재밌는 경험이 될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테마파크는 엔터테인먼트와 즐거움 측면에서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놀이기구와 명소를 미리 확인해야 그에 따라 하루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가 무엇을 시도하고 싶은지 알고 거기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롤러코스터가 특히 기대됩니다. 아드레날린이 속구치는 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존, 롤러코스터의 우여곡절은 언제나 짜릿한 느낌을 줍니다. 테마 쇼와 공연도 몇 가지 시도해 봐야 합니다. 꽤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확실히 쇼는 테마파크 경험에 또 다른 재미와 다양성을 더합니다. 하루 종일 꺾고 서 있을 테니 편한 신발과 옷을 챙기도록 합시다. 좋은 조언이야. 존, 편안함은 불편함이나 피로감 없이 하루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열쇠입니다. 당신과 함께 이 모험을 떠나고 싶어요. 안나, 정말 신나는 일이 될 거예요. 저도 정말 기대돼요. 좋은 웃음, 스릴,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가득한 하루가 될 거예요. 테마파크에서 멋진 하루를 보내고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겠습니다. 제 23과,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안나,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새로 문을 연 멋진 식당을 알아요. 멋지네요. 존전은 항상 새로운 곳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요리를 제공하나요? 다양한 문화의 맛을 결합한 퓨전 레스토랑입니다. 메뉴가 아주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흥미롭게 들리네요. 그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조합을 맛보고 싶어요. 오후 7시는 어때요? 그러면 긴장을 풀고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 거예요. 완벽하게 들리네요. 그럼 오늘 저녁 7시에 테이블을 예약할게요. 고마워요. 존이 새로운 레스토랑을 여러분과 함께 맛보고 싶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안나 멋진 식사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경험에 대해 말하자면, 전에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저는 박물관에서 예술과 역사를 탐구하는 걸 좋아해요. 정말 멋지네요. 박물관은 다양한 형태의 예술을 배우고 감상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었어요. 박물관에서는 과거와 인류의 창의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미술관이나 좋아하는 특정 예술 작품이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미술관은 없지만 그림, 조각,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예술을 감상합니다. 마찬가지로 존, 아티스트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조만간 박물관 방문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문화에 푹 빠져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맘에 들어요. 조만간 박물관을 방문하고 그 안에 있는 예술적 보물을 탐험할 계획을 세워봅시다. 물론이죠. 안나 오늘 밤은 맛있는 저녁을 먹고 앞으로의 박물관 탐험을 함께 할 거예요. 제 24과 패션 블러바드에 가본 적 있으세요? 에나, 패션 블러바드에 가본 적 있어요. 좋은 얘기 들었어요. 네, 존, 전에 거기 가봤어요. 정말 멋진 곳이에요. 다양한 트렌디한 매장이 있습니다. 알아서 반가워요. 옷장을 업데이트하고 싶었는데 멋진 패션 옵션이 몇 가지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이죠. 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과 브랜드를 제공하는 매장이 많이 있습니다. 액세서리 매장도 있나요? 새 액세서리를 활용하면 제 의상에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석, 가방, 벨트와 같은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액세서리 매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다양한 매장을 둘러보고 스타일리시한 액세서리를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신발 가게에도 꼭 둘러보세요.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다양한 신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야. 액아, 신발 가게도 꼭 둘러볼게요. 또한 패션 볼러바우드에는 쇼핑에서 잠시 쉬고 싶은 분들을 위한 멋진 카페와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그건 보너스야. 쇼핑 여행 중에 느긋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전반적인 경험에 도움이 되고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패션 블러바드 방문이 정말 기대됩니다. 새로운 패션 아이템을 찾기에 완벽한 곳인 것 같네요. 옷장의 멋진 추가 아이템을 찾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존, 이곳은 패션 애호가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패션 블러바드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존이 환상적인 쇼핑 장소를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성공적인 쇼핑을 즐기고 패션 블러바드에서 스타일리시한 패션 아이템을 찾아보세요. 앤아, 우리 주말에 윌로우브룩에 간다고 들었어요. 이 장소에 대해 더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윌로우브룩은 아름다운 여행지예요. 존,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 산책로와 야외 활동으로 유명합니다. 정말 놀랍네요. 저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트레이를 탐험하는 것을 즐깁니다. 시내 중심가에는 매력적인 현지 상점과 레스토랑도 몇 군데 있습니다. 확인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마을을 탐험하고 지역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현지 요리를 맛보고 싶어요. 편안한 옷과 신발만 챙기세요. 우리는 산책과 야외 활동을 많이 할 거예요. 좋은 지적이야. 안나, 모험이 가득한 주말을 대비해 알맞게 챙기도록 할게요. 또한 자외선 차단제와 방충제를 챙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상기시켜줘서 고마워. 안나,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숨막히는 경치와 사진을 찍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일로우브룩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합니다. 카메라 꼭 챙겨올게요. 그 멋진 순간을 놓치지 않고 찍고 싶어요. 모든 걸 다 해결한 것 같네요. 존 일로우브룩에서의 주말이 너무 기대돼요. 나도 마찬가지야. 안나, 자연, 맛있는 음식, 휴식으로 가득한 기억에 남는 휴양지가 될 거예요. 일로우브룩에서 잊지 못할 주말을 보내고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제 26강,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어떻게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는가? 애너,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어떻게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존, 확실히 걱정되는 부분이네요. 우리의 프라이버시는 중요해요. 물론이죠.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개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생각하면 불안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타당한 지적이야. 안나, 이러한 플랫폼에 부여하는 권한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당사가 사용하는 플랫폼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읽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의했습니다. 데이터가 수집, 저장 및 공유되는 방식을 알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 설정을 조정하고 개시 내용을 염두에 두는 등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들다. 개인 정보를 공유하거나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데이터에는 가치가 있으며 데이터 사용 방식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이죠. 안나 디지털 발자국이 미치는 영향과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상의 존재를 더 잘 인식함으로써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어느 정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의 최신 정보를 얻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합시다. 이런 대화를 하게 돼서 기뻐요. 존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고 사전 예방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맞아요. 안나오리의 디지털 발자국을 염두에 두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27과 그에 어울리는 블라우스도 찾으셨나요? 안나, 정장을 사러 갈 때 거기에 맞는 블라우스도 찾으셨나요? 네. 존, 수트와 조화를 이루는 룩을 연출하기 위해 블라우스 몇 개를 입어봤어요. 현명한 조치입니다. 잘 어울리는 블라우스는 전체적인 아웃핏을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야 수트의 컬러와 스타일을 돋보이게 해주는 블라우스를 찾고 싶었어요. 선택한 수트와 잘 어울리는 블라우스를 찾으셨나요? 네. 그랬어요. 정장에 매치하면 멋있는 블라우스를 몇 개 찾았어요. 정말 환상적이에요. 완벽한 조합의 제품을 찾는 것은 언제나 만족스러운 일이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적절한 블라우스는 수트의 우아함과 광택을 더할 수 있습니다. 블라우스의 다양한 스타일과 패턴을 고려해 보셨나요? 네. 단색과 은은한 패턴을 포함하여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했습니다. 옷장에 다양한 것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패턴이 다양한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상황과 개인 스타일 선호도에 따라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의상을 완성하기에 적합한 블라우스를 찾으셨다니 다행입니다. 디테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정장과 블라우스와 함께 당신의 의상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분명 환상적으로 보일 거예요. 친절한 말 해줘서 고마워. 존 꼭 자신 있게 입을게요. 스타일리시한 의상과 수트와 블라우스의 완벽한 조화를 소개합니다. 제 28과 여행 일정을 짜고 있어요. 에나, 여행 일정을 짜고 있어요. 특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나 선호 사항이 있나요? 기록해 두겠습니다. 존, 현지 명소와 랜드마크를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에나, 저는 여행할 때 항상 현지 문화에 푹 빠지는 것을 즐깁니다. 유적지, 박물관 또는 현지 시장을 방문하여 현지 생활을 맛볼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가 방문하는 곳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멋진 방법입니다. 또한 현지 요리를 맛보고 정통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여 현지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난 전적으로 찬성이야. 안나, 현지 요리를 맛보는 것은 제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또한 현지인의 추천을 받거나 인적이 드문 곳을 탐방할 수도 있습니다. 숨겨진 보석을 탐험하는 것은 흥미진진하게 들립니다. 여행의 모험의 요소를 더해줍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때로는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일 때가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게 돼서 기뻐요. 안나 여행 일정에 현지 체험을 많이 포함시키도록 합시다. 물론이죠. 조년지 문화를 받아들이고 여행을 최대한 활용해 봅시다. 현지 명소의 매력을 발견하고 맛있는 현지 요리를 즐기며 함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나.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 관광 투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존, 호텔의 관광 투어를 이용하면 도시의 인기 명소를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해 보이네요. 투어 옵션이나 패키지가 다른가요? 네, 방문하고자 하는 기간과 특정 명소에 따라 다양한 투어 옵션을 제공합니다. 멋지네요. 우리의 관심사와 일정에 맞는 투어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투어는 각 명소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지식이 풍부한 가이드가 진행합니다. 가이드의 인사이트가 있으면 경험이 향상되고 방문하는 장소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이죠. 마치 현지 전문가가 우리를 둘러보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투어는 그룹으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개인 투어를 할 수 있나요? 두 옵션 모두 가능합니다. 존, 좀 더 개인적인 관심을 받고 싶다면 그룹 투어에 참여하거나 개인 투어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습니다. 우리의 취향에 맞는 투어 스타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죠. 또한 호텔의 관광 투어에는 패키지에 따라 교통편이 포함되며 때로는 식사도 포함됩니다. 편리하죠. 교통편을 마련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편안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물류에 대한 걱정 없이 편안하게 투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엔아, 관광 투어를 하는 것도 도시를 둘러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존동이 합니다. 도시의 하이라이트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도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흥미진진한 관광 투어를 소개합니다. 제30과 방문할 가치가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안나, 왜 물어? 방문할 가치가 있는지 궁금할 뿐이에요. 흥미롭네요. 미술관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물관에는 고전 미술품과 현대 미술품이 모두 광범위하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다양한 예술적 스타일과 시대를 제공합니다. 바로 그거야. 다양한 시대와 문화의 유명한 예술가들을 전시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매력적으로 들리네요. 저는 예술을 좋아하고 이렇게 다양한 컬렉션을 보고 싶어요. 또한 박물관은 독특하고 생각을 자극하는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특별 전시회를 자주 개최합니다. 그건 보너스야. 매번 새롭고 신나는 무언가를 볼 수 있다는 뜻이죠. 네, 박물관을 역동적이고 방문객들에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줍니다. 미술관에서 특히 유명한 작품이나 예술가가 있나요? 확실히 박물관에는 반고흐, 모네, 피카소와 같은 유명 예술가들의 상징적인 걸작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오, 저들은 예술계에서 전설적인 이름들이야. 그들의 작품을 가까이서 보면 정말 놀라울 거예요. 정말 그럴 거예요. 존 박물관은 이러한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과 재능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는 확신한다. 안나, 미술관은 여행 중에 꼭 가봐야 할 곳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줘서 기뻐요. 존 예술 애호가와 창의성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멋진 경험이 될 거예요. 미술의 세계에 빠져들고 미술관의 걸작에서 영감을 얻어보세요. , 모두가 고려한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ium 진